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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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한 번 찍기 어려워 좀 되나 확대를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참 쓰러질 것 같아요 흔들리면 쓰러지는거 아니야? 아이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여기다 구해야 됩니까? 아이씨 아이씨 네 여기다 두꺼야 이거 뭐야 어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네 으 으 으 으 잘 찍히고 있습니까 여러분? 일단 제 모습부터 보여줘요. 잘 찍히나 몰라서. 잘 찍히나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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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붙는 자리 이번에는 이게 될까 모르겠네 네네 아이들 놀이다 차례 왔다 놀이다 놀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시키고 있어? 왜 이렇게 어려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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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어려워? 왜 이렇게 어려워? 더 어려워? 공이 약하잖아. 공이 많이 약해서 그러네. 공이요. 많이 약해요. 생각보다. 그래서 그러네요. 아 힘들어. 제가 탁구장에서 개인 훈련을 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았어요.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개인 훈련을 하기 힘들 겁니다. 오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돼요. 물론 재수가 좋으면 내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힘들어. 이게 안 되냐. 다른 거 일단 풀어주세요. 아 힘들어.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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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